스톰 뮤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TVN 드라마 선지없고 티어 OST 어데이로 인사드리게 된 ATZ 종호입니다. 제가 부른 어데이는 두 주인공이 서로 떠올리는 애절한 마음이 잘 드러난 곡이고요. 저도 부르면서 감정이입이 너무 돼가지고 저 역시도 너무 드라마 장면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떨리기도 한 약간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. 저 종호가 부른 어데이 많은 사람 부탁드리고요. 드라마 선지없고 티어도 많은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종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